안녕하세요 쏭쌤입니다. 먼저 구독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합격 단원변기출문제 쏭쌤의 공인중개사법 네이버카페 밴드두 쏭쌤의 공인중개사법 여기서 다운받으시고요. 오늘은 10페이지부터 5번 이중등록 이중소속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거 자 기역 A군에서 등록을 하고 그리고 A군에서 등록을 또 했어요. 등록 몇번? 두번. 등록 두번이니까 이중등록. 맞죠? 니은은 B군에서 등록을 하고 C군에서 등록을 했어요. 등록 몇번? 두번. 등록 두번이면 이중등록. 쉽다 이거는. 디귿. 개공 가백에 고용되어 있는 중개보조원은 개공인 법인 을이 사원이 될 수 없다. 중개보조원도 이중소속이 적용되니까 중개보조원도 딴 데 가서 임원사원 이사급 될 수 없다고. 딴 데 가서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는 거고요. 이중소속은 중개보조원에게도 적용된다. 중개보조원도 딴 데 취업 안되는 거다. 자 디귿 맞고 리을 이중소속이 위반하면 1년일천.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문 이만 들어가면 1년일천. 이가 보이잖아. 이 1년일천. 답은 모두다 맞다. 모두다. 양다리랑 떳다방을 비교해 볼게요. 양다리 두 군데 걸쳐있는 거. 이중등록. 여기서 개공. 저기서도 또 개공. 등록을 두 번 한 거. 여기서 개공 등록이니까 저기서도 또 개공. 두 군데 걸쳐있는 거.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여기서는 개공. 저기서는 소공. 이런 식으로. 개공이 딴 데 취업한 거. 이중소속. 두 군데 걸쳐있는 거. 개공에게 이중등록과 이중소속 제재가 똑같아요. 양다리 걸친 거잖아. 이중등록도 양다리. 여기서 개공. 저기서 개공. 이중소속도 양다리. 여기서 개공. 저기서는 소공. 이런 식으로. 양다리니까 절등치. 등록 취소 하이한다. 양다리는 나쁘니까 제재가 세게 들어간다. 절등치. 그리고 1년일천. 2니까. 1년일천. 절등치 플러스 1년일천. 제재가 세다. 양다리는 나쁘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런 거 아니라고 했잖아.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해. 양다리는 나쁜 거. 걸리면 다리 확 찢어버리는 거. 그거. 얘랑 비교해서 떴다 방은요. 자기 사무소 두고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에요. 밖에 나가서. 자기 사무소 두고. 그래서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이중사무소는 개공이 자기 사무소가 있는데 밖에 다른 건물. 뭐 무허가 창고시설 이런 거. 건물 형태. 건물에서 계약서 쓰고 단속 뜨면 뜨는 거. 그거. 임시중개시설물은 개공이 자기 사무소가 있는데 밖에 천막. 파라솔. 그런 거 설치하고. 거기서 계약서 쓰는 거. 단속 뜨면 뜨는 거. 그러니까 건물 형태면 이중사무소. 천막. 파라솔이면 임시중개시설물. 개공이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다. 떴다방. 단속 뜨면 뜨는 거. 떴다방. 임등치 플러스 1년 1천. 임등치에요. 절등치가 아니라. 양다리가 더 세다고. 양다리는 등록 취소 하이한다. 더 세기. 떴다방은 임등치. 등록 취소할 수 있다. 1년 1천은 똑같잖아요. 이중등록. 이중소소.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이만 보이면 1년 1천. 근데 앞에 행정처분이 절등치인지 임등치인지. 그래서 짝꿍을 딱딱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중등록과 이중소속이 짝꿍. 이중사무소랑 임시중개시설물이 짝꿍. 6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사기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3년간 유예가 된 경우. 이거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런 말이죠. 그러면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2년간 결격사유. 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됐대요. 결격사유? 아니다.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2년간 결격사유인데 2년 경과됐잖아. 그래서 결격사유가 아니니까 등록할 수 있다. 맞죠? 결격사유가 아니니까. 2번은 배임죄로 징역 2년형의 실형선고받고 집행 종료된 날부터 2년 경과됐대요. 집행 종료 3년 지나야죠. 집행 면제도 3년 지나야 되고. 근데 2년밖에 경과가 안됐어. 결격사유. 결격사유니까 등록할 수 있다. 틀렸죠? 등록이 안된다고. 답은 2번. 결격사유니까 등록이 안된다. 그리고 이제 집행유예 또 징역, 금고도 마찬가지예요. 징역, 금고, 집행유예는 법이 중요하지 않다. 사기죄건 배임죄건 상관없다고. 징역, 금고, 집행유예는 나쁜 놈. 법이 중요하지 않다. 벌금은 이법 위반 300만원 이상 벌금선고 3년간 결격사유. 벌금만 법이랑 액수가 중요한 거. 그 다음. 3번. 등록관청은 이중으로 등록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자, 이중사무소이요? 이중등록이요? 이중등록이라면 절등치. 아까 했죠? 이중사무소라면 임등치. 이중등록. 써있잖아. 이중으로 등록된, 등록이라고 써있잖아. 이중등록이니까 절등치. 맞죠? 이중사무소는 등록이라고 안 써있어요. 이중등록은 등록이라고 써있다. 이중등록이니까 절등치. 맞고. 4번. 개공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등록관청은 등록 취소해야 한다. 개인 사망, 법인 해산, 절등치. 맞고요. 개인인 개공은 사망, 법인은 해산위에 대해. 그럼 등록 취소, 하의한다. 해야 한다. 절등치. 맞고. 5번.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한다. 맞죠?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하는 거. 다음 달 10일까지.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하는 거. 그러니까 2월 달에 한 거 3월 10일까지. 3월 달에 한 거 4월 10일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하는 거. 통보가 나오면 화살표 방향을 잘 봐라. 등록관청이 협회하는 건 다음 달 10일까지. 관청끼리, 지들끼리 통보하는 건 지체 없이. 지금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하니까 다음 달 10일까지. 맞고. 틀린 거는 2번. 답은 2번. 결격사유예요. 결격사유. 1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결격사유. 등록결격사유를 줄여서 우리가 결격사유 부르는 거고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 1번. 파산 선고받고 복권이 안 됐대요. 파산자죠. 복권이 안 됐잖아요. 결격사유. 복권되면 즉시 벗어나고. 지금 복권 안 됐으니까 결격사유. 개인회생은 결격사유 아니라고 했어. 파산, 개인회생 다른 거다. 파산 선고받고 복권 안 되면 파산자. 결격사유. 개인회생은 결격사유 아닌 거고. 2번. 선거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죠. 선거유예, 기소유예도 결격사유가 아니에요. 유예 중에서는 집행유예만, 유예기간 플러스 2년간 결격사유. 선거유예, 결격사유 아니다. 답은 그래서 2번. 어렵지 않죠. 3번. 부모님, 동의 얻어도 결격사유. 미성년자는 나이 먹어야 된다. 4번. 벌금이니까 법이랑 액수가 중요하죠. 2법, 중개사법 위반, 3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 3년 경과 안 됐으니까 결격사유. 벌금만 법이랑 액수가 중요하다. 다른 법 위반, 결격사유 아니고요. 300만원 미만, 결격사유 아닌 거고. 벌금만 법이랑 액수가 중요하고. 징역, 금고, 집행유예는 나쁜 놈. 법이 중요하지 않았고. 그죠. 2법이건 다른 법이건 징역, 금고, 집행유예는 결격사유였고. 5번. 금고 이상 실형선고받고 집행종료, 집행면제 3년 경과 안 됐으니까 결격사유. 집행종료도 3년 지나야 되고 집행면제도 3년 지나야 되는데 3년 경과 안 됐잖아. 결격사유다. 2번. 역대급 문제예요. 잘 보셔야 돼. 2015년 10월 23일 이 날짜를 기준으로 결격사에 해당하는 사람 찾아봐라. 그런 거예요. 주어진 조건만 고려함. 이 말이 없어도 무조건 주어진 조건만 고려하는 거예요. 뭐 하면 안 된다? 추측을 하면 안 된다. 추측을. 그러니까 이제 특히 징역이나 벌금은 지문상에 써 있으면 그때만 고려하는 거예요. 징역선고를 받겠지, 벌금선고를 받을 거야. 이렇게 추측을 하면 안 된다. 항상 문제를 풀 때 주어진 조건만 고려함. 이렇게. 1번. 선고유예 결격사유 아니고요. 아까 집행유예만 집행유예기간 플러스 2년간 결격사유 했던 거. 2번. 2009년 4월 15일 파산선고를 받고 2015년 4월 15일 복권됐어요. 복권되면 즉시 벗어나죠. 결격사유 아니다. 복권됐잖아. 대략 한 6개월 전에 복권됐잖아요. 결격사유 아니다. 3번. 벌금인데 도로교통법. 다른 법 위반 벌금선고는 처음부터 결격사유가 아니라고요. 여기다 3년 더하고 오는 거 아니라고. 다른 법 위반 벌금선고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벌금은 법이랑 액수가 중요하다. 500만 원은 괜찮은데 다른 법이잖아. 도로교통법이잖아. 결격사유 아니다. 이제 4번. 등록취소 문제예요. 등록취소 문제는 3년 더할지 말지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등록취소된 이유를 보고. 이유가 사망해산 등록기준이달 결격사유 사기결 그러면 등록취소하고 3년 안도한다. 사기결이 아니면 3년 더하는 거고. 지금 거짓으로 등록을 했잖아요. 사망해산 등록기준이달 결격사유 사기결 아닌 거다. 사기결이 아니니까 3년을 더해서 3년간 결격사유가 되는 거예요. 얘는 2012년 11월 15일 3년을 더해서 2015년 11월 14일까지는 결격사유예요. 그러면 10월 23일 현재 좀 남았잖아. 결격사유다. 답은 4번. 와 이거 어렵다. 등록취소가 좀 어려워요. 이따가 다시 정리해볼게요. 답은 4번이고. 5번은 자격정지는 쉽죠. 자격정지 기간 동안 결격사유고 최장길면 6개월이에요. 6개월 더하면 2015년 10월 15일에 결격사유 벗어났잖아. 한 일주일 전에 벗어났잖아. 결격사유 아니다. 등록취소를 정리해볼게요. 등록취소는 일단 요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해. 등록취소는 3년 더할지 말지 이유를 보고 결정을 해라. 이유가 사망해산 등록기준이달 결격사유 사기결 사기결. 그러면 취소하고 3년을 안도해요. 다른거라면 사기결이 아니라면 취소하고 3년을 더하는거고. 주의사항은 결격사유는 선고심판 이런 말이 보일 때 아 결격사유다 이렇게 눈치를 채야돼. 파산선고 한정후경개시심판 이렇게 선고심판 이런 말이 보일 때 결격사유인거다. 그러면 등록취소하고 등록취소일에 3년을 안도한다. 사기결 그러면 취소하고 3년을 안도한다. 1번 개인사망이니까 사기결 4 등록취소하고 3년 안도한다. 2번 등록기준미달 사기결 기 등록취소하고 3년 안도한다. 한정후경개시심판 이게 뭐라고요? 선고심판? 결격사유. 결격사유. 결격사유니까 등록취소하고 3년을 안도한다고. 등록취소만 하고 거기다가 3년을 안도한다고. 파산선고 결격사유. 결격사유. 등록취소하고 등록취소일에 3년을 안도한다고. 사기결이니까. 사기결이면 등록취소하고 3년을 안도한다. 한정후경개시심판 파산선고 이런게 결격사유다. 등록취소하고 3년을 안도한다고요. 그런데 5번. 부정한 방법 등록했대요. 사기결이 아닌거야. 왜 결격사유가 아니에요? 선고심판이라고 안나왔잖아요. 선고를 받겠지 이렇게 추측을 하면 안된다니까 추측을. 주어진 조건만 고려합니다. 얘는 사기결이 아닌거야. 등록취소하고 3년을 더해서 3년간 결격사유가 되는거죠. 등록취소하고 3년 더해서. 사기결이 아니니까. 등록증 양도. 이것 때문에 등록취소했대요. 사기결이 아니라고. 왜 결격사유가 아니라고요? 선고심판이라고 안나왔잖아요. 벌금선고를 받겠지 징역선고를 받겠지 그렇게 추측을 하면 안된다니까요. 주어진 조건만 고려합니다. 얘는 사기결이 아니니까 등록취소하고 3년을 더해서 3년간 결격사유가 되는거다.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는 사기결. 그래서 등록취소하고 3년을 안도한다. 5번, 6번은 사기결이 아니니까 등록취소하고 3년을 더한다. 3년 더해서 3년간 결격사유다. 등록취소는 이유를 보고 결정하면 된다. 사기결인지 사기결이 아닌지. 오늘은 여기까지. 쏭박